마지막으로 크로즈업이다. 밤에 시즈가 팍 때면서 이거 올리는 건데 소금, 소금 됐어 헤어지는 거야? 마지막까지 가야지 우리 부부가 뭔지 모르잖아. 진짜 궁금하네요. 같이 해서 재밌었는데. 앞으로 친구들이나 예인분이 만약에 애인 있어요? 애인 있어요? 아니 저 말고. 애인 있으신 분들 있으신 분들이 같이 와서 갖고 왔어요. 너무 감사해요. 저기는 아니지만 새롭박 슈퍼에서 심심하거나 영업에서 우리가 생각날 때 조심해서. 감사합니다. 우리 팀에서 자주 봐요. 감사합니다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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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